반갑습니다. 런앤원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에 증시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특징적인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주에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여러분들 계좌는 어떻게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정말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려면 저희 런앤원 시즌3와 함께 하셔서 투자에 대한 힌트 얻어서 그 힌트로 성공적인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증시 조정의 끝은 어디일까요? 악재의 누적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현재 이탈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증시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보고 그거에 대한 진단까지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증시가 계속 연초 들어서 11일 거래일 동안 9거래일을 파란색으로 물들었는데요. 이유 같은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이율은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죠. 지난 11월과 12월 그리고 작년 10월 달부터 상승했었던 지수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해왔는데요. 그거에 대한 피로감에 따른 누적에 대한 부분들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3월에 있을 금리 기대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뒤로 후퇴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애플과 같이 중국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좋지 못할 거다라는 분석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얘기가 연초 대비해서 증시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실로 새로워진 이유는 없죠. 그렇습니다. 주목할 점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동안에 EPS 값으로 직수가 상승한 게 아니고요. PER값 즉 주가 수익 비율 값으로 주식이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를 보게 되면 작년 약한 15% 상승하는 동안 PER값도 13% 정도 기여했으니까요.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12% 정도 상승하는 동안 PER값이 그 기대치에 부응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추가적인 PER에 대한 상승 그리고 현재 기업 이익에 대한 상승은 약간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좀 체크해보게 되면 한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좀 높아질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증권사에서 코스피에 대한 이익 전망치를 좀 높게 잡았죠. 25%에서 40%가량 코스피에 대한 이익 전망치를 높게 잡다 보니까 그 영업이익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를 예견한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나 올해 코스피 예견한 증권사들의 대부분의 코스피의 바닥 부분은 2300포인트 내외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상단 부분은 약 2900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대한민국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높이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가 측면에서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 올해 2024년 들어서 대형 우량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으니까요.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기대치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은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특별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대형 우량주들 특히나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반도체의 재고 같은 경우에 현재 1월을 기준으로 약 한 200%가량 반도체의 재고 물량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현재 코로나 이전 상황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코로나 이전에 반도체의 재고 물량은 약 한 100%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보다 2배가량 많은 반도체 재고 물량이 200%가량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기업 이익이 본격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시점이 조금 늦춰질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연초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사실 국내 증시도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주식시장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면 AI 관련되어 있는 테크업종의 1분기에 여러분들이 주식 포지션은 AI 관련되어 있는 테크업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장의 정확한 위치를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대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적인 부분들을 한번 놓고 설명드려볼 건데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원달러 환율에서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가줘야 그래야 외국인들 자금이 좀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주식 환경이 좀 좋아질 건데 현재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24년 올해 들어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1280원 부근이 하락 바닥, 바닥 부근이 1280원 부근이고요. 높은 가격대는 1350원 부근 정도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쪽 부근이 지난 2023년 10월, 11월 달에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했었던 1360원대까지 상승했었던 원달러 환율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단이 1280원이고 상단이 1350원 이 부근을 현재 원달러 환율이 나타내고 있는데 1300원과 1350원 부근에서 오르락내리락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1350원을 더 뚫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다음 화면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화면입니다. 역시나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어렵다. 그래서 대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지수가 흔들린다고 하면 10년물 국채금리도 많이 상승을 해야 되고요. 그와 반면에 원달러 환율도 많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현재로서 보시게 되면 10년물 국채금리는 그렇죠. 3.8%에서 4.1%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전에 보셨던 차트 지난 10월, 11월 달에 원달러 환율 10년물 국채금리가 4.9, 5.0 찍었을 때 이 부근까지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죠. 10년물 국채금리.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르지 않은 반면에 원달러 환율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온 상황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증시만 굉장히 나쁜 그런 상황을 막고 있는데 역시나 대한민국 증시만 나쁜 상황을 막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차트는 계속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트다. 삼성전자 차트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차트가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낙폭을 확대한 이후에 약간은 이제는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현재는 7만원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7만원 초반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고 또한 그 매도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 매도한 이유는 오늘 방송 말미에 투자 전략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 거고요. 삼성전자를 주시로 해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지수가 더욱더 외국인 자금이 이제는 이탈을 그만하고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와줘야 되는 그런 환경이 도래해야 대한민국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의 선물에 있어서의 매도가 좀 멈춰져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현물도 그렇지만요. 선물에서의 매도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특히나 기관 쪽에서는 현재 연기금 쪽에서의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를 이번에 좀 교체한다. 그런데 그 운용사를 교체할 때 이전에 자금 기획했었던 그 자금 범위만큼 이번에는 그렇게 집행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연기금 운용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현재는 외국인들 자금 나오고 있고 연기금 쪽에서의 자금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둘 다 멈춰져야 그래야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서요. 이번 주 증시 상황 여러분들에게 진단을 해드렸고 이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이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실 거예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시황이라든지 또는 종목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 시키고 종목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항세하게 말씀드려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 카메라 열고 되시게 되면 QR코드에 링크 받으실 거예요. 받으실 링크로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자세한 안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세 글자 문자 주시게 되면 받으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링크 받으신 이후에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종목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저희와 함께 같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급등주라든지 또는 시장에서의 대장주들 매매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주일 저희가 쿠폰을 발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들어오시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종목 받아보셔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 오늘도 몇 가지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을 살피는 이유는 이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가지셔야 될 종목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관심권에서 배제해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까지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전략까지 세워드리기 위해서 특징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에 대한 부분들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흥구석유라는 종목이죠. 후티방군이 미국의 유선 같은 부분들을 납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굉장히 불안하면서 주가를 급등시켰는데요. 호르무주 해업에서의 미국 선박이라든지 지나다니고 있는 선박들을 납포하거나 또는 공격을 하는 이 후티방군에 관련되어 있는 소식은 계속 전해져 왔었는데요. 이렇게 에너지 수송에 있어서의 불안감이 좀 높게 진행이 되면 해온 운임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로 인해서 유가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호르무주 해업이 봉쇄할 경우 상상도 하기 싫은데 유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위험 지역을 우회하는 그러니까 호르무주 해업을 통과하면 굉장히 단거리로 갈 수 있는 그 기간을 아프리카 남단까지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는 이런 거리에 대한 부분들까지 있다라고 하면 물동량에 있어서의 지연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굉장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후티방군 관련되어서 호르무주 해업 쪽에서의 이 부분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던 걸 토대로 흥구석유라고 하는 종목이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고요. 두 번째 흥구석유라고 하는 종목의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이유는 이란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때문에 불안감이 좀 더 고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란 내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는데 이란 쪽에서는 이스라엘이 배우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지만 사실 IS 쪽에서 우리가 폭탄 테러를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약간 냉각이가 돌기는 했죠. 하지만 계속해서 폭탄 테러라든지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동에서 계속 번지고 있어서 규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서요. 흥구석유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흥구석유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치도록 할게요. 흥구석유를 치게 되면 흥구석유에 대한 주봉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치 주봉차트를 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흥구석유의 3년치 주봉차트인데요. 주봉차트의 중간 가격을 매기면 한 9,700원 한 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년치의 차트를 열어놓고 중간 가격을 매기는 이유는요. 이 중간 가격 아래에 있게 되면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요. 중간 가격 위에 있다고 하면 지수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중간 가격을 설정해서 한눈에 이 종목이 현재 포진해 있는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중간 가격을 매겨드리는 거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흥구석유의 가격대는 중간 가격 위에 굉장히 고점 부근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1봉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1봉 차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이 검정색 선이 1년선인데요. 1년선을 돌파한 이후에 지지해주고 상승 슈팅이 나오고 다시금 1년선 부근에 온 다음에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불거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이 흥구석유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솔직히 좀 적다. 지금 자리에서는 이 아래에서 매수하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새로 접근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는 좀 관심권에서 제외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흥구석유라고 하는 종목 체크해봐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종목은 KMW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KMW라고 하는 종목도 역시나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온 종목인데요. 상승 흐름이 나왔었던 이유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새해 첫 경영 행보를 삼성 리서치 센터를 방문을 했었죠. 리서치 센터에 방문을 해서 6G 관련되어 있는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체크했고요. 또한 대응 방안을 좀 점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소식으로 전해졌기 때문이고요. 어려울수록 R&D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재용 회장이 또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선제적인 6G 투자로 인해서 통신장비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KMW, 무선통신장비 쪽에 있는 대장주, 6G, 5G 쪽에서의 대장주가 KMW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KMW가 상승을 했었던 이유는 6G 레디 관련되어서 조기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이거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과 동일한 것 같고요. 5G 통신이 다시 한번 2023년에 5G였다면 올해 2024년은 6G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5G가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6G는 개화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KMW 같은 통신 관련되어 있는 장비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큰 상승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KMW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KMW라고 하는 종목을 제가 치고, 네 지금 열었습니다. KMW라고 하는 종목의 차트인데요. 주봉차트를 보시도록 할게요. 주봉차트 보시면요. 중간가격을 매기게 되면 굉장히 중간가격 아래에 KMW가 포진해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KMW가 이렇게 아래에서 바닥 부분을 잘 잡아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한 9,700원 그리고 한 10,000원대 부분을 이렇게 두 번 바닥을 잡아준 이후에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KMW,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20년에 3,300억, 2050억, 1,700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천억도 좀 안 되는 그러한 2023년이죠. 천억이 좀 안 되는 매출이 나올 걸로 보여져서 매출액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게 다만 바닥권에 있는 지수를 보셨을 때 좀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다. 그리고 현재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요. 기관들은 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좀 매도 우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KMW고 이 KMW 1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KMW 1봉으로 보시게 되면 가장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선이 1년선인데 1년선 부근을 이전에는 터치하지 못했지만 지금 1년선 부근을 터치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KMW를 신규로 들어가 계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1년선 내외 정도의 가격대에서 관심권에 두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1년선을 큰 거래량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뚫게 되면요. 1년선 부근에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요.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 부근이 지금 막대 표시가 거래량 표시거든요. 거래량이 많이 표시된 부근이 한 17,000원, 18,000원 부근이니까 검정색 선 부근에 오게 되면 이 거래량이 많이 나왔었던 이 부근에서 관심권 제외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 KMW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KMW에 대한 부분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RS 오토메이션은 미래 로봇 핵심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최초로 기술 개발했다고 최근 들어서 소식이 전해졌고 그로 인해서 전력량의 한 90%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소식으로 전했고요. 초소형 정전 용량식 엔코드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로 이번에 발표가를 했습니다. 이 엔코드에 대한 부분들이 상용하는 사실 국내에서는 최초고요. 전 세계에서도 두 번째 성공 사례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 RS 오토메이션이 최근 들어서 발표를 했고 로봇에 있어서의 핵심 기술이 바로 엔코드인데 굉장히 큰 성과를 나타냈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S 오토메이션 두 번째 이유는 산업용 자동화 설계에 있어서의 개발 협력을 사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미국의 로크엘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RS 오토메이션이 로크엘사에 부품을 납품했었던 공급 이력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RS 오토메이션이 최근 들어서 조금 주목을 받은 그러한 회사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RS 오토메이션 이런 두 가지의 특징적인 흐름이 있었다면 차트적인 흐름, 기술적인 차트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RS 오토메이션의 중간 가격을 매기면 이렇게 14,000원 정도가 중간 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RS 오토메이션은 중간 가격 부근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고요. 주봉적인 흐름에 있어서 그러면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할게요. 매년 980억, 1100억, 1000억,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023년 매출 같은 경우도 한 1000억 정도 내외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회사여서 매출은 계속해서 1000억 내외에 잘 나오고 있는 그러한 회사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면요. 수급적인 측면은 기관이라든지 금융투자 개인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한 그러한 수급적인 측면이고요. RS 오토메이션 중간 가격 내외에서 움직이는 주봉 차트를 보셨다면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일봉 차트를 크게 한번 해보면 이 1년선 부근을 보시게 되면 상승했다가 1년선 부근을 지지가 잘 안 되면 그만큼 떨어지고요. 다시금 상승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 그러한 자리임에도 현재는 상승하려고 하는 흐름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죠.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 1년선 부근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고 지금은 중간 정도의 포지네요 있죠. 올라갈 힘도 그리고 떨어지려고 하는 힘도 없지만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 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를 좀 잘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종목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이 21선이거든요. 21선 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 관심권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RS 오토메이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요. RS 오토메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고요. 다음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에브리보시라고 하는 종목이죠. 이 에브리보시라고 하는 종목은 최근 들어서 CS 2024에서 삼성도 그러고 LG에서도 그러고 계속해서 M&A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조금 많이 나와줬습니다. 그 이슈 때문에 이번 주에 에브리보시라고 하는 종목에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M&A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시장 환경은 좋지 않지만 계속해서 M&A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는 M&A를 통해서 회사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이번 연도에 그런 M&A에 대한 성과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종이 부회장이요.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조지환 LG전자의 사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CS 2024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놓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 5년 안에 미래 먹거리는 로봇이 될 거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분 투자라든지 또는 M&A를 진행할 수 있을 거다라는 발언을 냈죠. 그러니까 결국엔 대한민국의 대기업 삼성과 LG는 로봇 관련되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지분 투자뿐만 아니라 M&A를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에브리봇이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에브리봇이 이번 주에 상승 흐름이 나온 두 번째 이유는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청소기 국내 1등 업체거든요. 3년 동안 점유율 1등이었습니다. 이런 특징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에브리봇이라고 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제가 에브리봇이라고 하는 종목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에브리봇의 3년 차트입니다. 여기에 중간값을 매겨보도록 할게요. 에브리봇의 중간가격은 좀 많이 내려가네요. 이 정도가 중간가격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한 15,000원 부근대고요. 15,000원 부근대에 에브리봇이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할게요. 매년 500억 정도의 내외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고 2023년의 매출은 약한 20% 줄어드는 4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기관들이 좀 많이 샀고 외국인과 개인들은 팔고 있는 종목이 에브리봇이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중간가격 위에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봉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봉차트를 보시면요. 큰 차트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봉차트의 큰 차트를 열면 검정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쭉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봉의 검정색 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차트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브리봇이라고 하는 종목이 LG하고 삼성 쪽에서의 M&A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사라져 있는 종목은 맞고요. 그로 인해서 에브리봇이라고 하는 게 일련선 위쪽에서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만일 에브리봇이라고 하는 종목 거래한다라고 하면 이 5일선 부근이 한 3, 4일 정도 있으면 이 부근까지 올라오거든요. 5일선 만나는 가격 부근에서 관심권에 두는 매매가 좀 필요한 종목이 에브리봇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에브리봇에 관련되어 있는 전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종목을 4종목 정도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에 대해서 관심권 또는 관심권 제외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종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진표의 표적 종목은 조진표라고 하는 전문가가 종목을 찾아서 표적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될 건지 체크한 이후에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리고 매수하는 이유 또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했었을 때 어떻게 매수를 하는 관점이 필요한지 또는 설명을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려볼 건데요. 오늘 조진표의 표적 종목 첫 번째 종목은 T-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 조진표의 표적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립니다. T-로보틱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CS2024를 예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CS2024에서 삼성의 한종이 부회장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M&A를 공격적으로 진행할 거다. 특히나 지분 인수라든지 이런 공격적인 M&A를 진행을 해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올해 로봇에 대한 M&A가 진행되면서 굉장히 큰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되어 있는 회사 지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회사죠. 예를 들어보면 RS 오토메이션 같은 이런 종목은 죄송합니다. RS 오토메이션이 아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굉장히 지분을 많이 투자한 회사 중에 하나죠.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 삼성이 많이 투자를 했는데 T-로보틱스도 역시나 삼성의 M&A 목록에 올라가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CS 2024에서 삼성만 얘기했었던 게 아니라 LG의 조주환 사장도 역시나 CS 2024 기자 간담회를 열어놓고요. 5년 안에 미래의 혁신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업황으로는 로봇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도 LG도 미래 먹거리는 로봇이다라는 게 공통된 목표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되어서 국내에서 좀 뛰어난 이름을 그리고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타겟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미래 먹거리를 삼성과 LG가 굉장히 발빠르게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T-로보틱스가 지분이라든지 또는 M&A 대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T-로보틱스를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이유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LG그룹의 대규모 주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특히나 LG 이노텍 쪽에서의 물류 쪽에서의 정식 벤더사로 등록이 돼 있는 회사가 바로 T-로보틱스고요. 그로 인해서 양산이라든지 어떤 개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같이 LG 이노텍과 진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LG 쪽 관련되어서 특별히 로봇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의 T-로보틱스가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그런 기대감도 역시나 T-로보틱스의 대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지난 2023년 11월이죠. 지능형 로봇법이라고 해서 로봇이 그동안 차량으로 인식을 해서 인도를 다니지 못했는데요. 이 지능형 로봇법이 통과가 되면서 로봇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로 사람과 같이 같이 다닐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법이 진행이 돼서 개정이 됐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그러한 기대감까지 있는 종목이 T-로보틱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T-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에 대한 차트적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T-로보틱스의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열어서 중간 가격을 매기면 한 19,500원 정도가 T-로보틱스의 중간 가격이고요. 이 주봉 차트에서의 중간 가격도 역시나 검정색 중앙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매년 600억에서 500억, 400억 정도로 매년 매출은 거의 고정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다만 영업이익 측면에 있어서는 적자적인 측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고 M&A 대상에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T-로보틱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하고 있고 개인들만 현재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인 거고요. 주봉 차트를 보셨다면 이제는 일봉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 일봉 차트에서 검정색 선을 1년선인데요. 검정색 1년선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다가 1년선 부근에 와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지지를 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또한 최근 들어서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T-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21선, 5일선, 11선이 여기 지금 다 몰려 있는데요. 이 몰려있는 부근 쪽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T-로보틱스 그러면 종목 어느 가격대에 매수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22,500원 정도의 T-로보틱스를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25,000원을 제시해 드리고 손절 가격은 20,000원을 제시해 드리면서 T-로보틱스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코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에코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 항공업계가 친환경 연료의 굉장히 움직임이 활발한 그런 상황인데요. 유엔에서 기후협약을 통해서 탄소 감축에 대한 의무화가 좀 실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요. 석유라든지 석탄 이런 쪽의 화석 자원은 이제 좀 배척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고 동식물이라든지 또는 해조류 그리고 도시 폐기물을 통해서 나오는 가스 같은 이러한 자원들을 통해서 친환경 원료를 만들고 특히나 항공유에도 친환경 원료가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에코바이오가 탄소 감축 의무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그리고 홍해 쪽에서의 리스크를 통해서 비료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일각에서는 전해졌습니다. 이 물류 쪽에서의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지자과학적 리스크가 좀 커지게 되면 굉장히 물류에 대한 비용도 높아질 거고 또한 기간도 굉장히 길어질 거기 때문에 이 비료 관련되어 있는 또는 식량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 이런 에코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는 증권가에 녹여져 있어서요. 주식에도 차트적인 흐름을 보시면 좀 많이 상승을 했었던 그런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가스 전환 기술 개발에 대한 성공을 에코바이오가 했기 때문에 이 바이오가스에 대한 부분들까지 지금 현재 굉장히 시각에서는 업종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중국 쪽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이 바이오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소식통을 통해서 잘 제가 접하고 있어서 이 바이오가스에 대한 부분들까지 에코바이오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굉장히 높은 기술까지 올라와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에코바이오에 대한 부분들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에코바이오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좀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현재 에코바이오를 보시게 되면 보신 것처럼 1봉 차트인데요. 검정색 선 부근에서 올라간 다음에 검정색 선 밑으로 내려온 만큼 올라가고 내려온 만큼 올라가고 지금 현재는 검정색 선 1년 선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에코바이오 1년 선 부근에서 매수해서 매수해 놓고 있다가 올라가면 슈팅 나오면 매도해서 수입 실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리면서 에코바이오를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바이오 저는 6,200원에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목표 가격은 7,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5,600원 이렇게 말씀드려서요. 에코바이오 그리고 T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고 이 T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또 에코바이오뿐만 아니라 이런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들, 이슈가 되는 종목들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또 안내 드리고 있거든요. 아래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셔서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노란톡방 안에서도 이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들, 시장의 대장적인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특별히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한 일주일 급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티켓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시게 되면 일주일 안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들 저희가 발굴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그런 종목 받아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링크 통해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주식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체크하셔야 될 국내외 일정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22일입니다. 중국이 1월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 하죠. LPR을 발표할 거예요. 사실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금리가 이 LPR 금리인데요. 1년물 LPR이 있고 5년물 LPR이 있는데요. 사실 중국 부동산이라든지 기준금리를 정할 때 이 5년물 LPR이 기준이 되거든요. 이 5년물 LPR이 사실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우대금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LPR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가장 중요한 중국의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 그런 지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22일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발표에 있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23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일로 넘어가면 카카오 게임즈에서 롬 베타 테스트에 대한 MMORPG 게임이 좀 출시가 되는데요. 레드렉 게임즈하고 이번 카카오 게임즈가 글로벌 동시에 이 서비스를 생산 중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하드코어인 MMORPG 쪽에서의 롬이 베타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테스트를 잘 해주어야 오랜만에 게임을 냈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집중적인 부분들로 카카오 게임즈가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23일날 있을 카카오 게임즈도 역시나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5일에는 미국의 4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4분기의 예비치, 지난 3분기에서의 GDP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게 나왔죠. 계절적 영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2% 초반 정도 예비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미국의 GDP 같은 경우 2023년은 2.2%에서 2.4% 내외로 미국의 GDP가 형성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수 있고요. 2024년, 올해죠. 올해 미국의 GDP 같은 경우에 작년에 2.2에서 2.4%보다는 많이 떨어져서 1% 중반, 즉 1.5% 내외를 보일 거다라고 하는 관측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는 국면에 있어서 GDP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GDP를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23년에 미국 혼자만 잘 되고 잘 살았고 증시가 가장 좋았었던 환경이 조성됐다고 하면 올해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특히 이머징 국가의 GDP가 좀 많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5일입니다. 12월 신규 주택 매매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25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신규 주택 판매 건수에 대한 부분들로 지표가 계산이 돼서 나오죠. 사실 경제 회복을 나타내는 신호고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신호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 건수의 증가인지, 판매 건수의 감소인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하셔서 경계에 대한 부분들 미리 신규 주택 매매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25일 날 제4 이동통신 5G 쪽에서의 28GHz 주파수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28GHz가 굉장히 중요한 대역폭인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음역대도 좋고 퍼지는 속도도 괜찮고 품질도 굉장히 우수해서 이동통신사에서 굉장히 탐내고 있는 주파수 영역대이기 때문에 이 주파수 영역대에 대한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현재는 세종텔레콤이라든지 스테이지X, 마이모바일 이렇게 세 군데 업체의 법인이 참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낙탈되는 법인은 아무래도 5G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겠죠. 다음은 25일 날 타이베이에서 게임쇼가 진행이 됩니다. 타이베이에서의 게임쇼는 대만 최대의 게임 전시회인데요. 한 3일간 25일부터 28일까지 약 3, 4일간 개최될 예정이고 이 게임에 사실 대한민국의 게임 업체 중에 하나인 위메이드가 좀 참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메이드에서 나오는 게임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이라든지 신작 게임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국내 증시에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5일입니다. 부산의 베이비 그리고 육아 교육 용품전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여야가 공략을 내놨는데 여당 쪽에서의 1호 공략이 그리고 야당 쪽에서의 공략 역시 출산 관련되어 있는 출산 정책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중점적으로 다뤘었던 부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출산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 종목들이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이번에 역시 부산에서 베이비라든지 육아 교육 용품전이 진행이 되면서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주가에 대한 흐름은 그렇게 파급적인 흐름은 나와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려봅니다. 26일은 미국에서 잠정 주택 판매에 대한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역시나 앞서 신규 주택 매매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과 동일하게 이 잠정 주택 판매 지수도 역시나 그런 맥락으로 보셔서 경기를 진단하는 가장 최우선적인 부분들로 증감과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부동산 쪽의 경기에 대한 부분들 진단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26일이죠. 12월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 지출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특히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될 건데요. 연준이 금리 결정할 때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C 개인 소비 지출이거든요. 개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지출한 모든 비용을 합쳐서 매월 미국 상무부에서 진행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 중에 하나죠. PC 물가 지표뿐만 아니라 연준이 CPI라든지 PPI라든지 그리고 실업률 같은 이런 데이터를 보고 나서 금리를 내릴지 또는 올릴지를 결정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CPI나 PPI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원 물가는 내려가는 반면에 헤드라인 물가는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굉장히 물가가 내려가기에 그동안 많이 물가가 내려왔는데 물가가 좀 더 내려가기에는 좀 힘든 구간이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좀 제기되고 있고요. 이번에 역시 PC도 마찬가지로 내려가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폭이 클 거다라고 하는 그런 관측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타겟팅은 2%인데 2%에 내려가려고 하는 타겟팅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으로 연동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3월 달에 금리 인하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 3월 달 금리 인하가 너무 이르구나. 그러면 뒤로 금리 인하를 조금 미뤄야 되겠구나라는 관측이 제기된다는 거죠.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연준이 2%를 보려고 하는 그 데이터 분명 3월 달은 너무 이르고 빨라야 6월이나 또는 7월 달 가야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데이터들의 2%의 데이터, 실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 6월 달이나 7월 달이 돼서야 금리 인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봤고요.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22쪽에서 라가르드 총재도 역시나 금리 인하 하려면 올해 여름에나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최근 들어서 소식까지 전해졌으니까요. 금리 인하 시장에 대한 기대감, 또 연준의 실질적인 금리 인하 포지션,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중심적인 내용을 잘 여러분들 판단하시는 데이터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도 역시 PC 지표도 그 데이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국내외 주요 일정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투자 전략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외인들의 매도는 끝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량주를 담으셔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점차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의 물량, 특히나 연기급 쪽에서의 물량은 지금 거짐 다 나온 상황이고요. 외인들 물량, 특히나 외인들 물량 중에서 외인들의 현물 말고 선물 물량이 좀 안 나와줘야 되는, 매도물이 그만 나와줘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 외인들의 선물 물량이 어느 정도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 같고요. 특히나 다음 주 되면 외인들의 물량도 현재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코스피, 코스닥의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외인들의 물량도 어느 정도 안 나올 것 같은 그러한 흐름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량주, 그동안 못 샀던 종목들 담으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 뿐만 아니라 10년물 국채금리 또는 유가라든지 이 대외적인 데이터들을 놓고 봤었을 때 호재가 전무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나왔었던 악재, 새로운 악재는 전혀 없습니다. 이 악재가 누적이 됐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온 거거든요. 이 악재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뭐 1340원 후반대까지 올라왔는데요. 고리 깊으면 반등도 높다. 이 얘기 잘 아실 겁니다. 작년 10월달, 11월달 이랬었으니까요. 올해 1월달도 역시나 굉장히 고리 깊어져 가고 있는데 그 측면을 만든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들의 매도물이었죠. 그런데 다음 주에는 그 외국인들의 매도물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외국인들 매도물 체크하시고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물이 나오는지만 체크하시면 연기금 쪽 물량까지 이렇게 세 가지 체크하시면서 원달러 환율은 뭐 1300원에서 1350원 내외에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이렇게 내외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분명 다음 주에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공격적으로 그동안 사지 못했던 종목들, 박앤세일 기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7만 원 초반대에 나왔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 분명 7만 원 초반대는 반드시 매수를 해서 8만 원 넘어가는 구간에 매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런 다음 주 전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 시황에 관련되어 있는 것 또는 종목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업데이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화면 하단에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셔서요. 링크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받으실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 안에서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되어 있는 말씀 도와드릴 거고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주어진 표 이렇게 문자 주시게 되면 문자를 통해서 링크 받으실 거고요. 받으실 링크로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자세하게 종목에 대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 정말 투자 잘 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런앤원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